삼성 SDI가 울산 사업장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1조 원대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울산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있어 전국 최고 규모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삼성 SDI의 핵심 임원들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골자로 한 투자 양해 각서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삼성 SDI가 발표한 투자 규모는 1조 원대 규모. 이번 각서에 따라 삼성 SDI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하이테크밸리안 울산 공장을 배 가까이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극재, 배터리 관련 생산 공장 건설과 함께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도 조성해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도 2040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울산시는 기업 현장 지원단 공무원을 기업체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 분야를 지원하고 삼성 SDI는 인력 채용에 울산 시민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신공장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2차전지 소재 가공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고려아연, 전구체를 생산하는 LSMNM 등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울산. 여기에 삼성 SDI까지 MOU를 통해 울산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 공급망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